워싱턴 DC 메모리얼 주 앞에는 링컨 메모리얼 빌딩이 있고, 거기 맞은편에는 이제 마늬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넓은 잔디밭 뭐 광장이라고 해야되나 이런게 있습니다. 잔디도 너무 짧게 잘 깎여져 있구요, all the way 오늘 화장실 두군데가 막 out of service 여가지고 제가 멀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저기 끝에 링컨 메모리얼 앞에 이런 천막과 사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통일의 광장이라고 저희 한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워싱턴 DC까지 와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제가 천양 반주로 잔바브를 하게 되면서 생각지 않게 매주 거의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다른분이 천양인도 미트 마지막 주에는 다른분이 천양인도 미트